송송 커플입니다 태어나서 송혜교 씨를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봅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송혜교 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드카펫에서 보니까 대상을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어떠세요? 욕심이라기보다는요 확신인가요? 욕심입니다, 네 욕심이라기보다는 욕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요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혜교 씨가 첫 줄 읽어주시고 예, 두 번째 줄은 송혜교 씨가 2016 KBS 드라마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송혜교 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송혜교 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드 카펫에서 보니까 대상을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어떠세요? 욕심이라기보다는요 확신인가요? 욕심입니다, 네 욕심이라기보다는 욕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요거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혜교 씨가 첫 줄 읽어주시고 예, 두 번째 줄은 송혜교 씨가 2016 KBS 드라마 화면으로 보시죠 아우, 태어나서 송혜교 씨도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봅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송혜교 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드 카펫에서 보니까 대상을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식이 어떠세요? 어, 욕심이라기보다는요 어, 확신인가요? 욕심입니다, 네 욕심이라기보다는 욕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요거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혜교 씨가 첫 줄 읽어주시고 예, 두 번째 줄은 송혜교 씨가 2016 KBS 드라마 화면으로 보시죠 예, 두 번째 줄은 송혜교 씨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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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